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명태균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요새 핫하잖아요. 명태균, 명태균. 근데 이런 주장도 나왔어요. 명태균 씨의 주장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를 본인이 주도를 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즉각 당사자들은 반박을 했고요. 여권에서는 명 씨를 빨리 수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는 있다?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제안했던 전략적 방향. 이거는 선거에서의 탑클래스 전략가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군소정당이라든가 무소속 후보와 거대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어떻게 작전을 써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대정당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지도를 높일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시간 끌기용으로 이분이 지금 초반에는 안철수가 받을 수 없는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했다가 중간에 또 퍼센티지 줄였다가 마지막에 안철수 의견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벌면서 오세훈을 미는 국민의힘 정당의 조직 정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 똑같이 된 케이스가 언젠가 하면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문입니다. 단일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단일화를 했다면 정몽준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단일화 이야기 나오고 협상을 하는 한 보름간의 기간에 노무현 후보가 따라잡아서 뒤집어버려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정몽준 후보는 국민승리21이라는 군소정당이었고 당이 아니죠. 제대로. 노무현은 어쨌든 전통의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결집하면서 노무현 쪽이 이긴 거거든요. 이거 선거 전략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요. 이런 거 아는 거는 우리 선거 전략하는 사람 중에 당에 있는 전략가들은 알고 당 밖에 있는 평론가들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 부분 좀 더 여쭤봐야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가면 본인이 다 올렸어요. 어제 한 3시간 전 이렇게 뜨긴 하는데 올린 글인데 본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미션을 줬나 봅니다. 명태균 씨에게. 국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된다. 안철수 대표를 꼭 이겨달라. 이 두 가지 미션을 주어서 본인이 그래서 김 위원장에게 세 가지를 부탁한다라면서 첫 번째 오 시장과 안 대표를 3월 7일 일요일까지 접촉 못하게 해라. 두 번째 성일종 의원을 협상팀에 넣어라. 맷집이 좋은 모양이다. 사업가 출신이고 안정감과 냉철함을 갖췄다. 본인은 친분은 없지만. 안정감과 냉철함은 아니고 응겨붙고 있지 않습니까? 능글낭글하고. 능글낭글하고. 그다음에 남 이야기 안 들어주고 뭉개고. 이게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은 표현 써줬네요. 그리고 세 번째 협상 조건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유선전화 20%, 무선전화 80% 이거를 제시를 해라라면서 쭉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본인의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당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고 알고 있고요. 평론가들은 아예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2021년 단일화 국면에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평론했던 게 어디 영상 찾으면 있을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그때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나 오세훈한테 안 뒤졌어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국면에 들어가면서 딱 끝나면서 10% 뒤져버려요. 그 이유가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 단일화 여론조사의 전략이 있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안철수가 단일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이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일화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시면 끊어주십시오. 여론조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찬성하신 분들은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단일화 된다면 누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단일화 된 이후에 오세훈으로 단일화 됐을 때 오세훈과 박영선을 붙이면 누구를 더 지지하겠습니까? 질문에 답이 나오죠. 처음에 단일화에 찬성해야지만이 이 질문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찬성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국힘 지지자들이 모집 단일화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오세훈 지지하세요? 박영선 지지하세요? 누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오세훈이 당연히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여론조사가 단일화와 오세훈과 박영선 지지자를 묻는 질문지가 같이 있는 설문지가 언론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면 단일화 효과로서 오세훈이 박영선을 10% 앞섰다라고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가 여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전략이 그때 저는 작동했다고 제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술들을 누군가가 부렸을 것이고 그런 것에 명태균 씨가 의견을 냈을 수는 있다.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럼 아까 얘기해 주신 성일종이라든지 그런 전략들은 유효한 전략입니까? 선거판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민주당도 그 당시에 박영선 후보와 김진아 후보의 단일화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걸 오히려 단일화 국면의 이벤트로 못 써먹었던 전략적 미숙이 있었죠. 오히려 그걸 좀 키워서 판을 키웠어야 되는데 바람을 불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하지 못한 측면이 좀 아쉽다. 물론 그 당시에 김진아 후보와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김진아 후보를 좀 키워주면서 그런 재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구나. 이게 왜 지방선거 브로커로 볼 수 있잖아요. 명태균 씨를. 그러면 이 선거 브로커가 도대체 선거판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좀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는 합법의 영역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모집단이 우리 일반적인 인구비율, 성별비율, 나이비율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했다. 그리고 공표했다. 만약에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선거 방해와 여론조작 혐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까지는 제가 단정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명태균 씨가 만들어진 거로 추정되는 설문지를 봤어요. 설문지를 봤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요? 네. 엉터리는 아니었어요. 엉터리는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명태균 씨가 하도 언론사 접촉을 많이 하기도 하고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고 있는데 지금 선거 전략은 전문가의 냄새도 나고 네. 전문가의 냄새도 나는데 실무의 느낌도 좀 가미가 돼서 실제로 쓰일 법한 기술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 보정을 하는데 인구 보정뿐만이 아니라 당원 지역별 보정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름 네. 좀 보정하는 것도 제법 좀 하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삼천몇백 개입니까? 정치 성향 조사를 해서 따로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거 빼낸 것을 가지고 따로 여론조사를 돌렸다거나 했다면 이거는 이제 모집단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숱한 발언들 중에 이거는 내가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이거는 좀 믿기가 어렵다라는 좀 허언에 가까운 발언들 개인적인 추측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명태균 씨의 발언 중에? 글쎄요. 워낙 뭐 많았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 뭐 이제 오늘 오전에 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통화를 했고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실을 가자고 제안을 했다더라. 뭐 그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 있다. 고마랑 컨텐츠 직원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이 사람 선거 전략을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 네. 목덜미 잡는 황 씨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수준 높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뭐 명태균 씨가 한 발언 중에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은 저는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가 다 근거는 있다고 봐요. 다만 조금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서울시장 선거 때 자기가 주도했다고 했잖아요. 주도는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의 좋은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도를 만나가지고 참하시면서 했다. 뭐 그 정도 저는 짐작은 됩니다. 아예 제로 0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제일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아니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이렇게 들쑤시면 뭐라도 반응이 나오고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할 법한데 쉽게 말하면 캥기는 게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선거법 수사가 종결됐어요. 그렇죠. 무혐의 처분을. 명태균 씨의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압박이 못 켰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명태균 씨가 전반적인 걸 다 안다고 봐요.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개입의 과정과 통로가 김건희 여사하고 또 김건희 여사가 결정권을 형사했다면 그건 국정농단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든 해서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오질 못한 모양인데 어떤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라도 명태균 씨는 국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든 경찰이라든 공수처가 저는 명태균 씨 제대로 수사 안 할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의혹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하겠어요.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국회로 가야 한다. 모시고 오든 데리고 오든 잡아오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태균 씨가 입을 열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을 열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명태균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평론가로서 그리고 여태까지의 짬밥과 경험으로서?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여론조사를 도난 받고 해줬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원명부 유출이 있었잖아요. 당원명부를 주고 여론조사를 시켰다. 그러면 시킨 거예요. 시켰으면 돈을 받아야 돼요. 이건 정치작업법 위반이 됩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그걸 돈을 안 줬단 말이에요. 안 줬는데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 그게 대가성이 됐다. 그러면 뇌물죄가 됩니다.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 이러면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좀 더 간다면 명태균 씨의 정책적 의견이라든가 조언을 받아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정식 과정과 시스템에 태워가지고 이걸 반영하거나 또는 바뀌었다. 개입한 증거가 확보됐다. 그럼 이게 또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도 명백하지만 국민들도 그게 만약에 명명백팩이 드러난다면 심리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나요? 네. 거기에다가 그것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이익을 얻었다. 또는 명태균 씨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어떤 주술적인 게 포함됐다. 이러면 이제 국민 정서상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실 탄핵에는 법률적인 탄핵도 있겠지만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법률적 탄핵은요. 제일 최후에. 최후에 오는 게 하나도 안 중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거는 탄핵 끝나 그다음에 관에다가 못 박는 게 해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 탄핵, 정치적 탄핵, 법률적 탄핵. 정치적 탄핵은 관로 쳐서 국민 여론에 의한 탄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결될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 탄핵으로 모아져서 들끓는 것인데. 들끓어서 국회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이면 탄핵이 끝나야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한 것을 법규에서 가는 사람들이 왜 혼자서 뒤집습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법기술자들일 뿐인데 그들이. 그렇죠. 그렇죠. 법조 과잉인데. 선관위도 전부 다 법조인들이잖아요. 선관위도 헌법기관에서 빨리 합의제 행정기관도 아니고 합의제 임시기관. 선거 있을 때만 작동하는 기관으로 격화시켜야 돼요.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네.